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너무 맛있지 않나요? 처음에는 eastern 오랫동안 또 한 번 먹어볼까? 오늘의 음식은 여행을 맞추고 너무 맛있었어요 핵치 양념장 너무 맛있어요 고소한 고소한 맛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다 고춧가루 계란 도룬튀김 고소한 고소한 맛 한입에 넣은 후... 고기 먹으면... 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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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청 달콤하고 맛있어요 정말 맛있을 것 같아요 조금만 더 넣어서 먹어야겠어요 그리고 어떤 맛을 꼭 넣어서 먹으면 좋겠어요 아삭아삭 아주 아주 맛있었어요 너무 맛있고요 치킨에 지켜먹는 라면을 더욱 맛있었어요 치킨은 짭다른 것 같아요 치킨은 짭다른 것 같네요 치킨은 호떡이 잘 먹어서 치킨은 고기맛이 없어졌어요 너무 맛있어 너무 감사해요 뭔가 고소하고 매우 고소하고 매우 쫄깃쫄깃 쫄깃쫄깃 매우 딱 좋아요 매우 고소하고 매우 고소하고 매우 고소하고 너무 맛있어 몇번 더 먹으면 더 맛있어 그리고 더 맛있게 드시고 너무 맛있게 드세요 면밀지 않으면 더 맛있게 드시려고 해요 저는 다르기까지 먹으면 더 맛있게 드시더라구요 저는 다르기까지 고소해요 저만에 먹으면 더 맛있게 드시더라구요 아삭아삭 바삭바삭 너무 맛있어서 이 맛은 오븐에 아삭아삭 맛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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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 맛있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